자 주세요 내려갑니다 야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니 또 아웃이야 이제 예 어디에 묶어야 될지 아 핸들에다 묶으면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지탈하게 쉴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 묶으면 4시간을 전화 없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있어 보는 게 현대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은 조금만 더 어 됐어요 끝 지금 이거 묶어서 더 안될거에요 땡겨 봐봐 한번 땡겨요 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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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땡겨봐 땡겨요 조금씩 어 오케이 원 천천히 잠깐만 잠깐만 형 뒤에서 이쪽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좀만 잡아 봐봐 세운다 오케이 오케이 레디 원 투 쓰리 야 앞바퀴가 안 굴러가 형 앞바퀴가 브레이크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어 브레이크 안 잡았는데 하나 둘 셋 앞바퀴가 안 굴러가 박힌다 잠깐 잠깐 왜 그러지 기아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니 네 바퀴 걸렸네 아 줄이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그게 바퀴 그리드 걸렸어 아 이게 줄 위치를 바꿀까 그럼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브레이크 해놓고 아 아 하나 줄 더 있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핸들바에다 묶을까 어떻게 여기 위에다 묶어 봐봐 위에다가 줄 하나 주세요 아 아 아 어디다 묶을까 아 아 앞바퀴가 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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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또 안 굴러가 왜 걸어가 왜 걸어가지 조금만 뒤로 앞바퀴가 거기에 좀 박혔거든요 오케이 아 그렇네 땅을 파 오 오 오 오 완전 막히네 오 완전 막히네 오 오케이 오케이 완전 거리는 거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쪽에서 들으셔야 돼 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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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오 서울 오 오 아ASH 잠깐만 아직 아직 완전히 세우고 가자 완전히 세우자 어 완전히 세우는거 불가능한거 같은데 됐어 앞에 또 걸렸어 어디 걸려? 밖이 안돌아 아 좀 문제하네 아니 이게 흙이 너무 소프트 해가지고 오케이 발 깔렸다 발 깔렸어 나와 빼 세워야 될거 같아 안 세워면 못 올라오 이거 뉴트럴기에다 못노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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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럴기에다 못노? 내가 해볼게 지금 기아 뉴트럴 놓으면 소리가 나나요? 아 모르겠어 된거 같아 뭐야 오케이 원 투 아 잠깐만 바퀴 좀 차 방향으로 해야지 네 위치월이야? 바퀴 좀만 더 이쪽으로 해봐 어 굴러간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다 어 뒤에 들리는데 내가 누르고 있어 아 기억 들어왔나봐 기아 안넣는데 그래? 그냥 파묻힌거야 그래서요? 조금만 올리면 되요 근데 저랑 바꾸실래요? 힘 빠졌으면 어 좀만 저랑 바꿔요 오케이 여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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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파묻히는데 근데 여기는 소프트하다 오케이 끝 역시 인간은 기계의 힘을 빌려야돼 으아 으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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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흐흫 물 일단 어 여기다로와네 차를 투진하는게 어때? 아니 일단 먼저 세우고 그냥 여기서 세우고 설자고 이거든 3. 2. 3. 3. 3. 4. 4. 4. 4. 5. 5. 5. 6. 어우 나왔따 4시간만에 어우 큰적 절벽에서 굴러 올라온 바이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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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